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5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건데 일단 현지의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공식적으로 접종 권고를 한 직후 실제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우선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12살 이상 청소년이 맞는 백신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 2,8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어 접종 대상자는 인구의 94%로 늘었습니다. 실제 텍사스의 한 아동병원에선 이달 말까지 3만 7천 건의 백신 예약이 접수되는 등 접종이 순조로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여전했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 즉시 백신을 맞추겠다는 부모는 27%에 그쳤고 백신을 절대 맞추지 않겠다는 응답은 3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CDC 루셸 월렌스키 국장은 성인용 백신과 비교해 어린이용 백신은 승인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백신이 생식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표들이 있긴 하지만 부모의 걱정을 완전히 잠식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소식인데요. 조금 드문 일입니다. 미국의 한 학회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그동안 구조적 인종차별에 기여했다고 공식 사과한 건데요. 심리학회가 1892년 백인 남성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129년 동안 구조적 불평등, 특히 인종차별을 강화시켰다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두 건도 채택했는데요. 또 인종 간 건강 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그동안 있어 왔던 차별도 연대기로 발간해 과오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대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도대체 지금 그동안 심리학회가 어떻게 해왔길래 이런 사과를 하게 된 거죠? 학회는 공식적으로 백인 우월성과 인종차별을 지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편향되고 유색인종에게 차별적인 심리테스트, 지능테스트, 그리고 개입치료기법을 만들고 홍보한 책임이 크다고 사과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소식보다는 좀 더 가벼운 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녀가 잠을 잘 수 있게 하려면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아이들의 수면 시간을 두고 자녀에게 언성을 높이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다툼, 멈추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수면 전문가 크리스틴 데일리 박사는 자녀와 수면 시간을 두고 갈등하는 것보다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자녀의 바이오리듬처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목매지 말란 건데요. 또 자녀가 늦은 밤까지 숙제를 하지 않도록 일과를 여유 있게 짜는 스케줄링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잠을 자라고 하는 행위가 단순히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돌아보는 게 좋다고 크리스틴 박사가 조언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